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천상천하의 만앙의 왕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 권능 지혜 생명 구원의 삶과 기도 청빈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삶을 완수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의 피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의인으로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으며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제자 훈련이 완수되었으며 마귀가 정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닮아가며 예수님과 하나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